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안녕하세요. 전남 화순에서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로컬 매거진을 만들고 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로컬업 대표 김지희입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도 가치를 찾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몰아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전국을 탐사 보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픽데이터 매거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으로 후원을 받아서 1호 참관을 마쳤고요. 또 다른 주제로 지금 2호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로 자리를 잡고 싶고 그런 것들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미디어와 이렇게 로컬 매거진을 만드는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주변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더 가치있게 시간을 쓰고 가치있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지속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매거진을 만들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로컬업에서는 지역 자원을 매거진으로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스토리텔링하고 또 문화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처럼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분들의 꿈을 좀 현실될 수 있게 조언해주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고 또 그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잘 찾아보면 곳곳에 숨은 보석처럼 있거든요. 로컬은 굉장히 재밌는 곳이고 또 살아볼 만한 좀 더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그럴 곳입니다. 지역에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밖에도 교육도 굉장히 필요해요. 지역은 또 지역만의 문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나 또 알려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순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순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의 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좀 더 정성을 쏟을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1년이면 크리에이터들이 60분이 넘으세요. 이런 청년들과 함께 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찾아보고 또 지금 저의 업인 로컬 매거진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나는 전남의 창작자 김진혜입니다.